이번 주는 첫 주인데 제가 여러 가지 중에 고민을 좀 하다가 주랜더라는 벤스틸러가 연출하고 주연한 2001년도 작품으로 선택했습니다. 지금 주랜더라는 작품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해 주셨잖아요. 청취자분들도 이 영화 좀 보셨으면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. 간단히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 주실래요? 주랜더라는 영화는 주랜더라는 건 주인공의 이름인데요. 벤스틸러가 연기한 배역이 데릭 주랜더라는 배역이고 이 영화는 패션업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. 벤스틸러가 연출도 하고 주연도 한 건가요? 네. 벤스틸러는 원래 배우로 시작했었지만 주랜더라는 영화를 기점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고 웃긴 연출자로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 이 뒤로부터 굉장히 큰 영화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. 벤스틸러가 연출을 했다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호감이 딱 느껴지는데요. 네. 우리나라에서 사실 벤스틸러 그러면 주성치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B급 코미디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벤스틸러가 만든 영화다. 그럼 이 영화를 이길 수 있는 영화는 거의 텀크루즈 정도 나와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유명세 흥행도 굉장히 하고 있고요. 아 정말요? 네. 몇 억 달러씩 벌기도 해요. 어떤 영화들은. 그러면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또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. 누가 나오나요? 여기서는 벤스틸러, 오앤윌슨, 윌퍼렐 등등 다른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사실 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캐스팅됐다기보다 하나의 어떤 사교단체 프레펙이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어요. 배우들 모임이, 코미디 배우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친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 몰려서 출연한 거죠. 프레펙이라는 게 어떤 사교 모임을 말하는 거죠? 헐리우드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배우들끼리 친한 모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무슨 레드펙, 프레펙, 브릿펙 이런 식으로 많이 이름을 붙였었는데 물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은 건 아니고 이제 언론 혹은 사람들이 쟤들은 저런 펙이야 이렇게 무슨 펙이야, 무슨 펙이야 이렇게 붙이다가 어떤 코미디 배우들이 모인 그 모임을 이제 프레펙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. 그 프레펙은 벤스틸러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 코미디 배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친구들. 누구가 있죠, 멤버 중이요? 제일 많이 아시는 배우들이 이렇게 벤 스틸러, 오웬 윌슨, 세스 로건, 잭 블랙, 스티븐 카렌, 마이클 세라, 루쿠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딱 보이는데요. 네, 그러니까 방송 영화는 아니지만 벽마이라고 불리는 그런 배우들이 둘째가람 서러울 친구들이고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무한도전처럼요. 각자의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를 또 다른 영화에서 또 그대로 쓰기도 하고 이 영화에 나왔던 관계가 또 다른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스스로 연출한 영화에 다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또 진지한 영화들에 또 다 같이 때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이 보면 벤스틸러가 연출한 트로픽 썬더나 피구의 제왕 이런 데도 다 같이 때로 나오기도 하지만요. 미츠페어런,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굉장히 흥행 영화에도 단체로 나오기도 하고 또 무슨 예술 영화에도 단체로 나와요. 막 웨스앤더슨 감독 영화에 특히 로열 테넘바움이라든가 바틀로켓이라든가 이상하게 또 웨스앤더슨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출연합니다. 그런 이유에서 또 이렇게 계속 그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새로운 작품에도 등장하고 이러는 거군요. 아까 뭐 주랜더 이야기 잠깐 해주시다가 제가 다른 질문을 잠깐 이야기가 끊겼는데 조금 더 스토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세계 패션 산업이 날로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들이 패션계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돼요. 그래서 위기에 빠졌다고 우리가 왜 그러냐.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아동 착취를 해서 싸게 옷을 만들어서 불을 싹고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말레이시아 수상이 된 그 수상이 미성년자 노동 착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. 그래서 큰일 났다. 우리는 수상을 암살해야겠다. 그러면 가장 멍청하고 생각 없고 하지만 패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. 그게 바로 데릭 주랜더라는 이 영화 주인공 벤 스틸러였던 거죠.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 친구가 계속 멍청하지 계속하니까. 그럼 뭔가 주제는 사회적 문제를 대두가 딱 시켰는데 미성년자 노동 착취를 뿌리 뽑자에서 시작을 해서 그럼 우리 패션계가 망해가니까 안 된다. 그러면서 갑자기 코믹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네요. 아니 근데 이 영화는 노동력에 대한 아동노동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혹은 세계의 어떤 노동 문제라거나 그런 전혀 관심이 없어요. 그냥 그거는 패션 영화 패션 모델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막 갖다 붙인 설정이고요. 정말 처음과 끝이 다 그냥 코미디.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영화 뭐지? 이렇게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. 노래 한 곡 듣고서 오목이 감독님과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